누군가에서 도망치고 있는 것인가? 왜 저렇게 뛰어다니는 거지? 아, 드디어 돌아왔구리 아, 보스? 다른 사람은 어디 있소? 가장 빨리 돌아오고 싶어 앞서 달려왔소 영광을 같이 나누는 걸 몹시 싫어한다고 알고 있소 침묵은 동의의 일종이라오 다른 할 일 없어? 주인님으로부터의 전언이요 주인님은 서재에 계신다오 서두르는 게 좋을 거요 피리코가 땅에 닿도록 아첨하고 싶어 안달랐을 테니 한 마디만 더 하면 목을 따버리겠소 나중에도 충분히 그럴 시간이 많을 거요 형제 다행, 영광입니다 주인님이 안에서 기다리시니? 주인님이 안에서 기다리시니? 템플의 보물을 손에 넣었겠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로버트가 혼자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일이 언제 예상대로 됐던 적이 있었던가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지 이번엔 부족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실망시켜드려 죄송합니다 보물은? 이렇습니다 로버트는? 도망쳤습니다 내가 최고라 믿는 자네를 보내 여지껏 맞았던 임무 중에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라 보냈더니 돌아와 사죄와 변명만 해야 돼 제가... 말하지 말게 단 한마디 이런 걸 기대한 게 아니네 다른 병력을 배치하겠네 꼭 찾아오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니 가만히 있게 자네를 할 만큼 했어 말리과 카다로는 어딨냐? 죽었습니다 아니요 죽지 않았습니다 말리 적어도 저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동생은 어딨나? 죽었습니다 알테어 당신 때문에 로버트가 방에서 저를 내쫓고 저 다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 내 경고를 귀담아댔지 않아서지 이 모든 걸 피할 수 있었어 그리고 내 동생이 내 동생이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었다고 당신의 거만함이 오늘의 실패를 불러온 거야 뭐라고? 주인님이 좋아하는 자가 찾지 못한 것을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들의 보물만 가져온 건 아닌 것 같지만 주인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로버트가 마샤프의 마을에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전투를 하겠다 이거지 알았다 거절하진 않겠다 가서 다른 이들에게 알려라 요새는 방어 준비를 하도록 알테어 이 이야기는 잠시 뒤로 미루도록 하지 마을을 지키고 침입자를 제거하라 우리 기지에서 쫓아내라 알겠습니다 보다 최근 기억으로 빨리 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